여러분들 야생의 저고노트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릴라의 근력은 인간의 일국배입니다 이 저고노트 같은 경우는 고릴라는 아니지만 100kg을 매달하는 미니건을 들고 다닐 수 있고 폭발물도 망하는 특수합금 갑옷을 입고도 뛸 수가 있죠 사실 이 녀석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로봇이죠 감정이 없기에 명령만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 투입된다면 1대 100까지도 노려볼 만한 전사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M2가 있으니까요 과연 누가 이길지 준비하시고 스타트! 고치!